예아 예아 샤이니스 맥 누난 너무 예뻐 누난 너무 예뻐 아니야 아니야 진짜 너무 즉흥이다 누난 마흔 컴온 누난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가만 안도 흔들리는 그녀의 맘 사실 알고 있어 그녀에게 사랑은 한순간의 느낌일 뿐 뭐라해도 나에겐 삶의 everything 그녀는 어린 내가 부담스러운가 알아보는 눈빛이 말해주잖아 I don't think I'm gonna hate it girl 다시 다가오는 걸 가슴이 말해준다 누가 말해줘 아무래도 누난 너무 예뻐 그녀를 보는 나는 미쳐 리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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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껴 못쳐 리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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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아니 아니 어떻게 된게 이게 아니 생년 ecc 아니라 고위